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들어가시죠 뭐야 여기? 와아 피아노 쳤어요 아 그때 여우니가 여기 피아노 있어서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피아노 있어서 가겠다고 했던데요 여러분이 네 아닌 것 같아요 피아노 연주 한 번 해주세요 피아노 안 좋아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음 어 유지어 음악 어? 코로나 때문에 붙여놨네요 아이고 아 붙여놨네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보다 진짜 이제 손잡이로 아 그래서 이걸로 음악을 피아노 연주곡이 나오네요 유지사야 짠 어이 잘 왔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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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